2만 1900원 그다음에 또 한 팩 2만 1900원 여기에 또 한 팩이니까 롤스로 따져보면 이게 무려 108롤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모두 다 가져가시는데 앱으로 들어오시면 32310원을 결제하시고 적립금 따로 챙겨가요 32000원대요 최저가 보상제 실시합니다 차액의 100배를 보상을 약속을 드릴 거고요 한 팩당 가격을 따져봤더니 한 팩당 36롤짜리인데 만 770원꼴 한 개당 가격은 299원꼴 적립금 3000원 넘게 챙겨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216롤 찬스로 1분당 한 명꼴로 보시는 이 아예 세 팩을 1 플러스 1으로 더 드릴 거예요 그렇죠 방송에서만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첨 들어갔거든요 먼저 들어오시면 당첨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216롤 찬스로 오늘 잘 풀리는 화장지 가져가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격도 좋고 오늘 롤스도 많습니다만 이게 받아보시면 저는 퀄리티라고 하죠 질이 굉장히 좋아요 100% 천연 펄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쓰기에도 좋고요 한 겹 두 겹 세 겹까지 톡톡하게 사용하기 좋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색이라든지 향이라든지 형광증백제 포름 알데드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화장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% 천연 펄프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3겹짜리 4모의 제품을 오늘 216롤로 가져갈 수 있는 찬스 이게 화장지가 참 재미난 게요 우리가 한 팩 안에 몇 롤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팩수가 달라져요 그렇죠 24롤짜리로 봤을 때는 한 팩 두 팩 그리고 세 팩에 네 팩에 여기에 또 이렇게 12롤이 더 있어야 이게 108롤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4팩에 12롤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아예 36롤짜리 때문에 한 팩의 양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36롤 72롤 여기에 108롤 그래서 오늘 세 팩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방송에서만 1분당 한 명꼴로 추첨을 통해서 한 박스를 이 세 통을 또 챙겨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32,000원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화장지 이왕이면 100% 천연 펄프 그리고 이왕이면 조건 더 좋은 곳에서 오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216롤 찬스 초반에 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 높습니다 지금 가져가십시오